음악 순옥이가 안비네 병원에서 간호부 생활을 한 것도 벌써 3년. 순옥의 나이도 인제는 26이 되던 해였다. 안비네가 연구하던 것이 완성되고 그 학위 논문 무슨 무슨 제국대학 의학부 교수회를 통과하여 안비는 의학박사의 학위를 얻었다. 안비네 학위는 다만 그 연구 결과의 중요성으로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뒤에 숨은 미담으로 하여 신문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안비네 연구 내용이 직접 이 이야기에 관계가 없는 일이니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안빈과 석순옥의 이야기를 아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록은 해야 할 것이다. 안비네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폐병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폐병 치료의 안정요법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사가 아니라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정이란 것이 말은 쉬워도 실행에 들어가서는 심히 어려운 것임을 안비는 자기의 병 중에도 경험하였거니와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남을 치료할 때 더욱 그러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안정을 필요로 할 때 신체의 안정을 실행하기는 어린아이를 제하고는 비교적 용이하지만은 이 신체의 안정이라는 것은 오직 근육의 소모를 절약함에 불과한 것이요. 근육의 소모를 보충하기는 다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함수탄소나 지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교적 보충이 용이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른바 정신의 안정이다. 비록 몸을 가만히 둔다 하더라도 정신의 활동이 쉬지 아니하면 신경조직이 끊임없이 소모가 되는데 이 신경세포라는 것이 우리 몸을 조성한 세포 중에 가장 기족적이어서 이 신경세포의 소모를 보충하는 것은 주로 단백질과 비타민인데 이것만은 함수탄소나 지방보양으로 다량으로 섭취할 수가 없으므로 자연이 그 부족액을 다른 내장의 성분에서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체 소화불량을 겸하는 성질인 폐병 환자는 그의 안정할 수 없는 정신활동으로 하여서 갈수록 일반 장기 따라서 일반 건강의 세약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안비는 1. 폐병 환자의 정신작용이 항진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2. 정신작용 중에서 가장 신체의 조직 따라서 일반 건강 따라서 투병력 병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소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고작용인가 감정활동인가 3. 그러면 그 앙분된 정신작용을 억압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안비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폐병의 완전한 치료는 바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늘날과 같이 영양 안정 일광요법을 폐병의 유일한 요법을 삼는 데는 틀림이 없으나 그 중심이 되는 안정요법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는 폐병요법은 어찌 보면 자연치료요 또 어찌 보면 자가 치료여서 병자 자신의 힘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안비는 병리학, 내과학, 치료학, 생리학, 심리학 등 모든 영역의 문헌을 읽기 일련의 감정 내지 정서활동과 그 생리학적 결과라는데 대하여 아직 과학적 탐구가 불충분함을 밝혀 알고 그 이듬해 의학회에 참석하였던 길에 모교인 무슨 무슨 제국대학의 내과, 정신, 병리학, 생리학, 내 교수를 찾아 이 연구 테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동시에 문과시대의 심리학 교수던 심야 박사를 찾아서 이 연구 제목에 관한 것을 말하였다. 다른 교수들은 안빈의 말을 공상적인 것 같이 여겨서 탐탁하게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병리학 교수 아파 박사와 심리학 교수 심야 박사 두 분만은 대단히 좋은 테마라 하여 격려하는 말도 하고 또 아무 때나 필요 있는 때면 자기네 교실 연구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주었다. 내과 교수가 임상의에 빠지기 쉬운 영업 심리에서 이러한 연구를 등하니 생각하는 것은 용옥 무게지만은 생리학 정신과 교수들이 심히 냉랭한 것은 안빈에게는 의해였다. 안빈의 연구가 심리학 병리학에도 관계 아니됨이 아니나 바로 생리학이라고 생각하며 생리학에 생전 교수가 냉담한 것이 좀 불만이었으나 연구의 실적을 가지고 생전 교수를 움직이리라 하고 안빈은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선 집에 실업용인 토끼를 기르고 병원에 고양이와 개를 먹이고 밑층 병실 하나를 떼어 연구실을 만들었다. 현미경 서적 약품 등 연구실의 시설에 적지 아니 돈이 들었으나 안빈은 이것을 그의 경제적 후원자인 김부진에게 청할 수는 없었다. 이 병원을 짓기에도 기지 아울러 3만원 가까운 돈을 김부진에게 꾸어쓴 즉 이제 또 성공 여부도 알 수 없는 연구 자금을 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개업한 수입이 많으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였다. 안빈이가 문사로서 얻었던 명성은 결코 의사로서의 수입을 도운 것은 아니었고 도리어 해치는 것이었다. 문사 시대의 가난한 친구들은 물론이언이와 그 친구까지도 진찰 무료로 약가 무료의 특전을 요구하였고 심한 것은 입원 무료까지 청하는 자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돈 가지고 왔어 하고 미리 묻지 아니하고 우선 병 치료부터 해놓고 본다는 안빈식 병원 경영법으로는 도저히 넉넉한 수입은 바랄 수가 없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연구실 설비 1만여원은 안빈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큰 부담이었다. 안빈은 돈이 생기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사들였다. 이 일에 대해서 안빈은 그 안에 옥남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옥남은 안빈의 사업을 잘 알아주어서 지성으로 실업용 동물을 먹이고 또 생활비를 절약하였다. 그는 개업 이래로 새 옷 한 번 우산 한 개를 사지 아니하였고 의복은 전부 손수 재봉툴레 박았고 구두도 신지 아니하였다. 남편의 연구가 끝나기까지 식모도 두지 아니한다고 뻗대었으나 몸이 약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에 뜻을 굽혔다. 안빈은 아내 옥남이가 자기와 결혼한 이래로 근 20여 년간 자기를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고생한 것이 고맙기도 하고 일변 애처롭기도 하여서 개업만 하면 약한 아내를 좀 편히 쉬게 하여 안락한 생활을 시켜버리라고도 생각하였으나 또다시 아내를 고생시키게 되는 것이 미안하고 슬펐다. 다만 아내가 남편의 일을 제일로 알고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바치는 맛을 아는 것으로 참을 수가 있었다. 안빈은 맨 처음으로 공포의 감정을 실험하였다. 토끼와 고양이와 개를 결박하여 놓고 칼로 찌르는 모양을 보이고 무서운 표정과 소리를 내게 하고 이 모양으로 한 5분 동안 공포의 감정을 일으킨 뒤에 그 뷰를 뽑아 거기 전에 없던 물질의 유물을 검사하는 것인데 공포의 감정이 일어난 때와 지나간 뒤에 오는 혈압, 호흡 등의 변화는 물론 이원이와 혈압의 적혈구와 백혈구의 변화도 정밀히 검사하였다. 이렇게 간단히 써놓으면 쉬운 것 같지만은 안빈이가 공포의 감정에 대한 동물 실험은 첫 결과를 얻은 것이 실로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이나 되어서다. 그동안의 수없는 고심은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별히 될 듯 될 듯 하다가 틀어져서 지금까지 애쓴 것이 모두 다 수포에 돌아가고 또 새로 재축발을 하지 아니하면 안이 됨을 발견할 때 안빈의 고통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 번이나 대프리안 끝에 1년 반 만에 안빈은 공포 후에 개 제2호, 동물에는 모두 번호가 있었다. 혈액에서 이것은 나중에 붙인 이름이지만은 안피노톡신 제1호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독소로서 운동 중추를 마비하여 사지가 힘이 없고 떨리기만 하고 입도 잘 벌려지지 아니하고 눈이 고다오고 호흡이 얕아지고 침이 마르고 오줌똥이 저절로 나오고 신체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과 또 이 독소가 혈액에 있어서 백혈구를 중독시켜 그 기능이 심히 약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백혈구의 수가 준다는 사실도 발견되었고 그 화학적 구성식도 대개 판명되어서 탄소, 질소, 인 등의 결합물인 것까지 판명되었을 때 그의 기쁨은 비길 곳이 없었다. 공포의 실험 결과를 정리해놓고 안비는 둘째로 분노, 썩내는 것 실험을 착수하였다. 공포의 실험에도 곤란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분노의 실험에서 더 곤란한 것은 토끼는 물론이오니와 개나 고양이도 좀처럼 썩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주었다가 빼앗거나 또는 못견디게 굴거나 하면 처음에는 썩내는 때도 있었지만은 차차 낯이 익어지면 도무지 썩을 내지 아니하고 불어 장난하는 줄로 알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겁을 내었다. 그러므로 한 동물을 가지고 두 번 이상 실험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이고 새 동물을 갈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안비는 닭을 이용해 보았다. 수탁 두 마리를 싸움을 붙여서 그 싸움이 극도의 달한대를 이용하는 것인데 마치 적수를 만나서 볼만한 싸움을 시키는 것도 용해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달게의 실험에서 분노의 감정은 조류에 있어서도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또 안비는 뱀을 사다가 분노의 실험을 하였는데 그 실험의 결과로 분노란 점에서도 뱀이 어떻게 독한 동물인 것을 실증할 수가 있었다. 석순옥이가 간업으로 안빈 병원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석순옥이가 간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이 하여서 어떤 날 병원 시간이 끝난 뒤에 안빈이가 병원 뒷곁 개장 앞에 앉아서 개하고 싸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석순옥은 창틈으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진찰실로 뛰어들어와서 어 간업으로 형님, 선생님이 저 개를 가지고 뭘 하세요? 하고 물었다. 석순옥의 눈에는 안빈이가 개를 향하여 하는 꼴이 심상치 아니하였던 것이다. 사람이 개하고 싸운다면 대단히 우스운 일이지만은 안빈이가 우리 속에 있는 개를 향하여 하는 태도는 사람이 개하고 싸운다고밖에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 간업은은 순옥이가 놀라서 어리둥절하는 양을 보고 웃으면서 왜? 오늘 처음 보아? 선생님이 날마다 개하고 싸움을 안 하시면 고양이하고 싸움을 하신다오. 개괭이만 아니여요. 토끼하고도 싸움하고 뱀하고도 싸움하고 지하고도 싸우고 안 싸우는 것이 없으시다오. 이제 두고 보아요. 순옥씨하고 싸우려 드실걸? 하고 웃는다. 순옥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으며 아니 인자하신 어린이 짐승들하고 싸움은 왜 하셔요? 썽을 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썽을 내가지고는? 썽난 다음에 피를 뽑아요. 그럼 피 속에 무엇이 있다나? 벌써 이태째 된다오. 지난 봄까지는 짐승들 혼을 내시는 거야. 혼을 내시다니? 무섭게 만들거든.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찌르는 신용을 하고. 그러면 개나 고양인가 무서워할 것 아니야? 그래 잔뜩 무서워지면 덜덜 떨어요. 사죽을 못 쓰고. 그렇게 무서워지면 피를 뽑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토끼나 괭이한테 무슨 약을 주사로 놓으면 꼭 무서운 것 모양으로 덜덜 떨며 사죽을 못 쓰겠지? 한데 요새에는 그 무서운 걸 안 하시고 싸우는 것만 하시는 거야. 네. 아 무슨 연구를 하시는군. 하고 썽은 다시 안빈이가 개하고 싸우는 것이 보이는 창으로 가보았다. 개는 마침내 잔뜩 골이 나서 짖고 입을 벌리고 어룽대고 앞발로 허우적거렸다. 안빈의 얼굴에도 한바탕 분하게 싸운 사람과 같은 표정이 있었다. 어 간호원? 하고 안빈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네? 하고 어 간호원은 주사기 넣은 갑을 들고 뒷곁으로 뛰어나갔다. 순옥은 창에 붙어서 숨을 죽이고 안빈이 하는 양을 바라보았다. 안빈은 개장 문을 여는 듯 그리로 내미는 게 입에다가 새로 만든 굴레를 씌우고 참말 익숙하게 올가미로 앞발들을 졸라매었다. 그리고는 개를 꺼내어 땅에 눕히고 그것을 타고 앉은 듯이 한발로 누르고 사람으로 이르면 팔굽이나 무릎팡마디라고 할 만한 대를 바늘로 꽂아서 열 그램쯤에 피를 뽑았다. 이렇게 됨에 개는 벌써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다만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안빈은 피를 뽑은 주사통을 어 간호원에게 주고 개의 결박을 끄르고 우리에 다시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개의 굴레를 벗기고 그리고는 미리 예비하였던 소고기 한 점을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는 지금까지 제 몸에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을 다 잊어버린 듯이 한발로 고기 한 점을 밟고 이빨로 그것을 불어뜯었다. 오늘은 마침 개가 썽을 잘 냈습니다. 이것은 어 간호원의 치아였다. 글쎄 오늘같이만 썽을 내주었으면 좋으련만 썽내도 쓸데없는 줄을 두 번째나 알았으니까 한 번에는 어려울걸. 이튿날 밤에 서로 싸워서 머리와 몸에 크게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경관 안동하여 안빈의 병원에 들어왔다. 이것은 물론 응급치료를 위한 거시원이와 안빈에게는 실로 하늘이 주신 큰 기회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칼을 맞아서 시렬이 많았기 때문에 곧 수혈을 안이하면 안이 되었으므로 수혈하는 것을 기회로 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응급치료가 끝난 뒤에 안빈은 곧 두 사람의 피를 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 자기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 검사하기를 시작하였다. 안빈의 얼굴에는 시시각각으로 만족한 빛이 떠돌았다. 성난 동물의 혈액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독소가 사람의 혈액에서도 발견됨을 알았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얘기하지 아니하였던 큰 발견을 하였으니 그것은 칼맞은 사람의 혈액 속에 아드레닌과 비슷한 어떤 일종 특수한 반응을 가진 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이 물질은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알아낸 것이오니와 상당히 강하게 알칼리성을 가진 것으로 동물의 혈액에서 검출되는 독소를 중화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분노로 말미암아 혈액에 생긴 독소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생리적 자위력으로 분비되는 것이 분명하건만은 대체 이것을 분비하는 기관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을 돌파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안비는 그것이 비장에서 분비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실로 우스운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속담에 배심 좋은 사람을 비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토끼의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한 뒤에 그 토끼에게 공포 또는 분노에서 생기는 혈액 중에 독소를 주사하면 그 주사의 효력이 비장 있는 동물에서보다 시간으로 보아 10배 이상이나 긴 것을 발견하였다. 이 모양으로 칼싸움한 두 사람과 피가 큰 도움이 되어서 분노의 감정과 혈액에 생기는 독소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었다. 그 독소를 안피노톡신 제2호라고 명명하고 그 독소를 중화하는 비장에서의 분비물을 안티안피노톡신 그것을 약해서 안타닌이라고 불렀다. 이론상으로는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나 성난 사람에게 안타닌을 주사하면 그 무서움 성남이 풀릴 것이다. 만일 비장을 떼어낸 사람을 몇 사람 만날 수가 있다 하면 안타닌이 사람의 몸에 일으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와 분노의 실험이 성공한 뒤에 안빈은 슬픔의 실험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안빈의 생각에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좁먹는 정서는 슬픔과 걱정과 그리고 연애라고 본 까닭이다. 더구나 안빈이가 직접 목적으로 하는 폐병 환자의 심리상태 중에 가장 치료에 방해되는 것이 이것이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든지 그리워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감정은 동물로 실험하기에는 심히 어려운 것을 발견하였다. 왜 그런가 하니 첫째 그리워하는 즉 연애하는 동물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일정한 기간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또 슬픔으로 말하면 인류에 있어서는 일생을 두고 무시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동물에 있어서는 자식을 빼앗긴 때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오. 그것도 인류 모양으로 오래 두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이틀이나 사흘을 지나면 단념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결심을 하는 모양이어서 한 동물의 일생을 슬픔의 기간이란 인류의 그것에 몇 천분일지도 못되는 짧은 것이다. 안빈에게 슬픔의 실험에 첫 기회를 제공한 것은 새끼 9마리를 낳은 우리나라 제례 중의 개였다. 개 중에 새끼에게 대한 애정이 가장 많기로 우리나라 개가 으뜸이라는 말을 들은 안빈은 특별히 우리나라 제례 중인 암캐를 실험용으로 택한 것이다. 아빈에 있어서는 세퍼티에 비길 바가 없지만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의 애정에 있어서는 단연히 우리나라 개가 고작이었다. 새끼가 난 지 사후일쯤 지나서 새끼 9마리를 감추었더니 어미개는 한참이나 슬픈 소리를 하며 헤매었고 그 이튿날 새끼 한 마리만을 남겨놓고 여덟 마리를 감췄을 때에는 어미개의 슬퍼하는 양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입과 앞발로 땅바닥을 흡이고 짖는 소리, 끙끙대는 소리는 애통 그 물건인 듯 하였다. 그가 미친 개 모양으로 꼬리를 충 늘리고 애원하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는 눈물조차 어린 것 같았다. 용서해라. 내 새끼들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어. 내 연구를 위해서 어미로서의 내 슬픔을 잠깐만 참아다오. 어미개의 모양을 바라보고 있던 안빈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아니할 수 없었다. 참으로 안빈의 가슴은 뻑적지근함을 깨달은 것이다. 안빈의 등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섰던 순옥은 손으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다. 안빈의 혼자 중얼거리는 발이 순옥의 가슴을 찌른 것이다. 실험이 다 끝나고 몽글몽글한 강아지 여덟 마리가 도로 제 어미 앞에 모여질 때 어미개는 음 하는 한마디를 하고는 아탁시아 상태에 빠져서 사지에 맥이 풀린 듯이 땅에 쓰러져버리고 어미를 잃었던 강아지들은 주둥이를 내어둘러 어미의 젖을 찾았다. 순옥은 안빈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았다. 안빈이가 어미개의 슬픔의 피를 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피를 검사하고 있을 때 실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빈은 앉은 대로 누구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예요 순옥입니다. 왜 그래? 잠깐 여쭐 말씀이 있어요. 순옥의 음성은 떨렸다. 안빈은 문을 열었다. 선생님 지금 제 피를 좀 빼와보세요. 피를? 왜? 제가 지금 선생님이 개 실험하는 걸 보고 대단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순옥의 숙인 얼굴은 크게 부끄러움이나 당한 사람 모양으로 빨갛게 되었다. 안빈은 말없이 이윽히 순옥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리오! 하고 앞서서 진찰실로 들어간다. 순옥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뒤를 따랐다. 주사기 가져와. 순옥은 20g 주사기를 갖다가 안빈의 앞에 놓고 환자 앉는 걸상에 앉아서 왼팔로 소매를 걷어올리고 안빈 앞에 내놓았다. 옆에 있던 어간호부가 어리둥절하여 이 광경을 바라본다. 하얀 순옥의 팔목에서 빨간 피가 솟아 주사통에 반쯤 찼다. 안빈은 반을 들어갔던 자국을 알코올 솜으로 씻고 반창고를 발라주었다. 안빈은 피를 뽑는 동안에 순옥의 심계가 대단히 항진되고 또 그 얼굴이 붉고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 안빈은 순옥의 가슴속의 울림이 자기의 가슴에 반향됨을 느끼고 그 반향을 아는 채로 실험실로 들어왔다. 맑은 유리관에 옮겨 담은 순옥의 피. 그것은 여느 피같이 보이지 않았다. 유리관을 잡은 안빈의 손가락에는 순옥의 피의 따뜻한 감각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석순옥이는 예사 간업으로 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안빈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그 이상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빈의 생각은 안빈의 말을 고분고분히 들으려 아니하였다. 아까 개우리 앞에서 반시간이 남아 순옥이가 자기 등 뒤에 섰던 것을 안빈은 모르지는 아니하였다. 순옥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가졌고 하는 것이 유리관 속에 있는 붉은 피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사랑? 안될 말. 안빈의 눈앞에는 왼편 팔을 내어놓고 앉아있는 순옥과 실험실 문 밖에 고부숨하고 섰는 순옥. 간업으로 써달라고 처음 찾아왔던 순옥의 모양이 새로운 빛과 뜻을 가지고 떠나왔다. 그때 기미까지 붉힌 순옥의 모양이 자기의 가슴에 주던 알 수 없는 쇼크. 안빈이가 순옥을 삼청동 집으로 보내며 전화로 그 안에 옹람에게 이 사람이 간업에 합당치 아니한 듯하니 좋게 말해서 보내라고 한 것이 기실 이 때문이었었다. 아무리 해도 실험에는 과학자의 냉정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지를 아니하여 안빈은 실험 탁자 위에 놓인 순옥의 피와 어미개의 슬픔의 피를 바라보고 멀거니 앉아있었다. 안빈의 눈은 을민의 순옥의 환상을 따르다가 다시 앞에 놓인 시험관의 피 위에 떨어졌다. 왼편에 놓인 것이 순옥의 피 오른편에 놓인 것이 어미개의 피 눈으로 보기만 하여서는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의 피와 개의 피 그 속에 들어있을 슬픔의 형식적인 독소 신경세포의 노폐물 만일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촛불빛을 바라고 타고 남은 채 그것조차도 그 성분에 있어서는 별로 틀림이 없을 것이다. 사람과 개 그것은 엄청나게 계급이 틀리는 두 존재이지만 생명현상에 있어서는 기쁨 슬픔 성냄 사랑함 이러한 것에 1도 2도 하고 도수로 헤아릴만한 차이가 있을 뿐일 것이다. 사람과 개 이것을 다른 생명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마음에 한 생명의 색다른 나타남이라고 보는 것이 안빈의 생각이다. 안빈은 동물의 혈액과 인류의 혈액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모든 중생이 다 한 마음으로 되었다는 불교 사상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사람과 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혈액의 성분에서 보는 화학적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가치의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개의 생명에 무엇을 가하면 그 몸이 사람의 몸으로 변하고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 안빈은 눈앞에 순옥과 어미개를 그려본다. 그들은 하나이면서 결코 하나는 아니다. 어미개에서 순옥에게까지 올라가는 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이어서 도저히 우리가 가진 수의 관념으로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안빈은 개와 순옥과의 거리만한 거리를 순옥 이상으로 올라가서 있을 만한 생명을 상상하여 보았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음과 깊음과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일 것이니 우리가 만일 그의 앞에 나아가 설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필시 우리 스스로의 추악한 모양이 부끄러워서 감히 낯을 들지 못할 것이다. 진화의 한량 없는 계단에 그러한 높은 존재가 없으랄 법이 있을까 다만 거친 것만을 보기에 좋하도록 생긴 우리 눈인 만큼 X선이나 우주선을 보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리보다 높은 존재를 보고 분별할 힘이 없을 뿐이 아닐까 그 높은 존재를 천사라든가 하늘 사람이라든가 한다고 하면 또 거기서 더 올라가 존재가 있어서 그 끝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빈은 하느님의 피, 부처님의 피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앞에 놓인 시험관에 고요히 고요히 있는 두 가지 피를 바라보았다. 밸런스의 차이, 밸런스의 차이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웃었다. 안비는 여기서 공상을 끊어버리고 다시 피를 산소니 질소니 하는 원소들의 화학물이라는 견지에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안비는 이기엔대로 이 두 가지 혈액 속에서 슬픔의 정서의 결과인 어떤 독소를 검출하기에 성공하였다. 그것을 암피노톡신 제3호라고 명명하였다. 이 독소는 운동중추와 지각중추를 마비하고 그와 반대로 연락중추를 자극하여 사고력을 병적으로 양분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을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분명히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안비는 놀라운 결과 하나를 발견하였으니 그것은 수노계 혈액 속에 아모르겐이라는 일종의 방향산 계통의 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봄에 실험용 동물들이 암내를 냈을 때 채취한 혈액에서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안비는 분노의 연구에만 골몰하였기 때문에 그 정체를 포착할 여유가 없이 지나쳐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아모론이란 이름은 훨씬 나중에 이 물질이 연애라는 정서의 산물인 것을 확정한 뒤에 붙인 것이다. 아모르겐이나 아모론이 사랑이라는 희란 말을 어원으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아모론은 이성에 대한 애정이 격발할 때 혈액 중에 생기는 물질로써 그것을 독소라고 부르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신체의 어느 기관도 중독을 시키거나 마비시킴이 없이 도리어 적극적인 자극을 주어서 활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모론이 일종의 반향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량으로 혈액 속에 포함한 동물체에서 일종의 향기를 발산하여 이성의 후각을 통하여 그 애정을 자극하는 것이요. 동시에 모세혈관과 각종 선기를 확장시켜 피부면의 혈액의 순환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모든 선의 분비를 성하게 하여 육체적으로는 살과 털을 윤택하게 하고 심리적으로는 그리움 기쁨 사랑 같은 부드럽고 유쾌한 정서를 바라게 하는 것이다. 이 물질은 유기인 유황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된 것이니 신경세포의 분해물임을 미루어 알 수 있거니와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이 물질의 용액에서 금이온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비록 독소가 되어 동물체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신경의 소모 알기 쉽게 말하면 생명 그 물건의 소모가 여간 크지 아니함을 알 것이어서 시인들이 사랑을 가리켜서 생명의 연소라 함은 이유 없는 말은 아니다. 안 비는 사랑으로 소모되는 동물체의 금분이 어떤 식물을 통하여 보급되는 것인가 혹은 곡식 채소 등 식료품을 통하여서 인가 또한 금상을 통과하는 음료수를 통하여 섭취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출하여 보았으나 그것은 그렇게 수월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아무려나 지구를 조성한 성분 중에 금이 가장 귀한 모양으로 동물체를 구성한 성분 중에도 그러한 듯 싶어서 사람의 모든 활동 중에서 오직 사랑의 활동에만 쓰려고 금을 아껴두는 것이 흥미있는 일이라고 안 비는 한 번 더 미소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아모르겐의 발견에 대하여 안 빈에게 남은 또 한 문제는 이성 간의 사랑과 부모의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며 형제 간의 우애와 로마인들이 그처럼 소중히 여기던 우정 같은 사랑과 맨 나중으로 또 맨 꼭대기로 자비라는 사랑과의 관계다. 가령 부처님이 중생에 대하여 자비심을 품으실 때 그 혈액에 나타나는 것도 역시 아모르겐일까. 이에 대해서 안 비는 부처님의 피 하느님의 피를 연상한 것이다. 어미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그 몸을 핫아 줄 때 뽑은 피에는 역시 아모르겐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거기는 이성 간의 사랑에서 나온 아모르겐에서 다량으로 검출되는 유황과 암모니아 분이 극히 미량이었고 금이온이 좀 더 왕성하였다. 어떤 날 순옥이가 안빈의 연구보고초를 정서할 때 이러한 구절을 발견하였다. 순옥은 안빈의 원고를 정서하는 일을 맡아하게 되었다. 이것은 순옥에게는 지극히 큰 기쁨이었다. 성적인 애정을 경험한 동물의 혈액에서 검출되는 아모르겐에서는 다량의 유황과 암모니아를 본다. 이것이 그 혈액의 자극성이면서 약간 불쾌감을 주는 비린내에 가까운 냄새를 바라게 하는 원인인 듯하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그 몸을 핥아 주고 있는 어미개의 혈액에서 검출되는 아모르겐에서 극히 소량의 겨우 형적이나 있다고 할 만한 유황질과 암모니아질이 있을 뿐이오. 금이온이 현저히 증가함을 본다. 그리고 그 혈액에서는 비린내와 같은 자극성인 악취가 없고 심히 부드러운 방향을 바랄 뿐이다. 암비는 아모르겐 중에 유황질과 암모니아질이 없는 화학물을 아우라몬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이름은 아우르스란 즉 금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을 합한 것이니 금이온의 존재를 특색으로 한다는 의미다. 실험의 결과로 보건대 암모니아나 유황으로 신경을 자극하면 광포성을 바라는데 이성의 애정에서 가끔 보는 공포성의 원인이라고 암비는 생각하였다. 아우라몬은 이러한 공폭성을 제거한 사랑 즉 자비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억을 떵한 우정조차 그 신뢰를 구해보기 어려운 이 세대에서 자비심만을 가진 성인의 혈액을 실험용으로 구하기는 절망적이라고 안이할 수 없어서 가장 거기 근사한 것을 오늘날 인류에서 구하자면 현숙한 어머니의 아기를 아는 가장 무심한 상태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암비는 생각하였다. 어떤 날 순옥이가 암비 내 논문 중에서 이러한 구절을 정서하다가 붓대를 놓고 혼자 생각하였다. 내가 안 선생을 대할 때 내 혈액에서 생기는 것이 아모르겐일까 아우라몬일까 그것은 아우르겐일 리는 없다. 그 속에는 유황이나 암모니아가 티끌 만큼이라도 있을 리는 없다. 내가 안 선생에게 대해서 무슨 부정한 욕심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 어른을 생각할 뿐이다. 나는 그 어른께 티끌 만큼이라도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내 몸도 혼도 다 바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옥은 예전에 뽑은 자기의 피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림을 금하지 못했다. 그때 뽑은 그 피 속에서 안 선생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였을까 다만 어미계의 정경을 불쌍히 여겨서 생긴 암피로톡신 제3호만을 발견하지 아니하였을까 또는 그 밖에 아모론 같은 것은 발견하지 아니하였을까 순옥은 그날 어미계의 슬픔을 실험하던 날 자기가 아마 반시간이나 안빈 등 뒤에 서서 참말 간절하게 안빈을 사모하던 것을 기억한다. 안빈의 어깨에 팔을 걸고 그 가슴에 제 얼굴을 비비고 싶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에는 아직 아모론이니 아우라몬이니 하는 것은 몰랐을 때 거니와 그때 그 피를 검사한 안비는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순옥은 낯이 화끈거렸다. 어떻게 다시 안선생을 대하나 오늘날까지 그의 얼굴을 대한 것을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다. 그때 내 피에서 아우라몬이 발견될 수가 있었을까 만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안선생님에게 나 순옥이가 높이 보였을까 그러나 순옥에게는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일 같았다. 자기의 안선생에 대한 사랑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비록 깨끗한 것 같아도 자기 순옥이란 것이 원체 높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랑이 아우라몬을 발생할 수 있을 종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 같았다. 안빈이가 순옥의 피를 담은 실험관 마개를 뽑을 때 안빈의 코를 찌른 것이 무엇일까 아모르겐의 비릿비릿한 유황과 암모니아의 냄새였을까 순옥의 숨은 찼다 나는 안선생님께 또 한 번 피를 드릴 테야 전연히 유황과 암모니아가 없는 금이온과 그 간 향기만을 가진 피를 드릴 테야 그것이 언젤까 언제든지 내 일생에 한 번은 꼭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안선생이 나를 참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날이 내 날이다 음 그럼 그날이 내 날이야 그리고는 순옥은 주사기로 피를 뽑은 앰편 팔오금을 한 번 쓸어보고 빙글에 웃고는 다시 원고 정사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모르겐 연구에 관하여 안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순옥이 피해서 발견한 아모르겐의 원인에 관해서다 처음에는 안비는 순옥이가 약 반시간 동안 자기의 등 뒤에 서 있던 것이 그 원인인 줄로 추정하였지만 다시 생각해 보건대 사춘기의 청년 남녀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일 수도 알 수 없고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순옥이가 어떤 다른 남자를 사모하는 것이 원인이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청년 남녀의 피를 마음대로 구하기도 어려운 일이오 더구나 연애 중에 있는 청년 남녀의 피 그 중에도 금시로 서로 포옹 정도 이상의 접촉을 가진 청춘 남녀의 피를 구하기는 사실로 보거나 인도상으로 보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 몇 개의 젊은 남녀의 혈액을 얻어 분석한 결과로 보면 약간 아모르겐의 형적을 인정할 수도 있었으나 금이온을 검출할 수는 없었다 한 번은 진찰실에서 순옥이가 안빈을 보고 이제 학회에 가실 날이 얼마 안이 남았는데 실험하실 것은 다 끝나셨어요? 하고 물었다 할 수 있는 실험은 다 끝난 셈이지 할 수 없는 실험은 무엇이에요? 안비는 대답이 없었다 선생님 논문을 베끼다가 보니까 슬픔에 대한 것과 사랑에 대한 것하고가 아직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야 실험할 수 없는 걸 어쩌나 이번 봄까지의 동물의 아모르겐은 그만하면 넉넉하게 실험이 돼 있지만 인류야 실험할 수 있나?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슬픔으로 말하더라도 어디 그렇게 슬픈 사람의 피를 얻을 수가 있나 사람의 피는 그때 순옥이 피하고 내 피하고 둘이지 그 밖에 또 환자 피 몇이 있었지만 슬픔이란 것은 그때 말씀하시던 그 번민 말씀이죠? 글쎄 그것이 제일 복잡하고도 몸을 소모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억지로 해봐도 잘 안 돼 하고 안비는 픽 웃는다 안비는 무대에서 배우가 하는 모양으로 번민을 일으켜보려고 무척 힘을 써 보았으나 암만 해도 현실미가 생기지 않았다 햄릿의 번민이나 베르테리의 번민이나 이런 것도 시험해 보았고 죽은 아들이 그렇게 애처롭게 앓다가 숨이 넘어갈 때의 기억을 일으켜도 보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몸도 혼도 다 바치는 아내가 자기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아무리 해도 알아주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할 수 없는 딴 세계에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안타까움도 생각해 보았고 또 이것은 안빈 자신에게도 알리고 싶지 아니한 것이나 순옥이와 순옥의 피가 자기에게 일으키는 꽤 무거운 고민도 생각해 보았으나 벌써 안빈에게는 슬픔에게 번민에게 전 생명을 내어맡길 그러한 청춘은 다 지나가 버린 듯 싶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순옥을 향하여 픽 웃는 것이었다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다 늦은 봄이라기보다는 이른 여름이라고 할 날씨여서 신문에는 향락의 하루라는 등 월미도가 어떠니 우이동이 어떠니 하는 참춘의 향락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린 그러한 일요일이었다 날이 좀 흐렸으나 흐린 것이 도리어 꽃날리는 늦은 봄날 다웠다 한 달에 두 번 쉴 수 있는 순옥의 일요일이다 순옥은 다른 때 같았으면 인원을 병원으로 부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가 인원의 집으로 갈 것이연만 오늘은 허영과 같이 월미도 구경을 가기로 하였다 순옥이가 안빈의 병원에 온 지 한 3개월 만에 어떻게 알았는지 허영은 순옥을 알아가지고 자주 편지를 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 편지는 대개는 시였다 거 웬 편지가 그리 많이 와 허생이란 대관절 누구요 이렇게 어 간호부에게 조롱이라기보다는 책망을 받은 적도 여러 번이었다 영 답장을 아니하다가 몇 번에 한 번 아주 싸늘한 어조로 다시는 편지를 말라는 엽서를 하면은 한참 동안 뜸하다가 또다시 편지를 시작하였다 그 편지에 의학원대는 허영은 하루 한 번씩 안빈의 병원에 와서 보지도 못하는 순옥이를 생각하고 간호라고 하였다 허영은 학생시대부터 순옥을 따르던 몇 남자 중에 하나로 6, 7년 되도록 순옥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아니하고 따라다니는 시인이었다 순옥도 허영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허영은 속이 깊거나 생각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 하여도 노상 천박한 시체 청년은 아니여 그가 순옥에 대한 사랑은 매우 순정적이었다 만일 안빈에게 대한 사모가 없었다 하면 순옥은 불만하나마 허영의 사랑을 받았을는지도 모른다 순옥의 가슴속에 안빈에게 대한 사모가 있는 가운데는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순옥의 눈에 안빈과 비교해 볼 때 다른 남자들은 너무도 평범했다 허영의 시도 청년 남녀 간에 상당히 애독을 받는 것이지만 순옥이가 그것을 안빈의 시와 비교할 때에는 깨꼬리 소리에 대한 참새 소리와 같았다 이런 허영을 순옥이가 오늘 어째서 따라 나선 것일까 그날 아침에 서울역에 나갔던 사람은 서울역 정문 옆 퍼런 항공 우편통 곁에 약간 초록빛 나는 스코치 양복에 같은 애투를 팔에 걸고 역시 초록계통에 소프트를 쓰고 상하로 손잡이한 단장에 몸을 기대고 섰는 젊은 신사 하나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남대문에서 나오는 전차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몇 걸음 앞으로 나서서는 내리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초조한 빛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듯 하였다 이 사람은 물어볼 것 없이 석순옥을 기다리는 시인 허영이다 허영은 의회에도 어젯밤 속달로 순옥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오늘 오전 8시 10분 차로 인천을 같이 가자는 사연이었다 이 편지를 받은 허영의 기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칠 듯 하였다 하는 한마디면 속할 것이다 그는 편지를 받은 길로 양복점으로 가서 양복을 다려달라고 맡겨놓고 이발소로 가서 이발을 하고 그리고는 참말 자는 둥 마는 둥 그의 시인적 상상력을 월미도에서 일어날 순옥과 자기와의 수없는 사랑의 신을 그리면서 밤을 세웠다 다 되었다 천년 적공을 오늘 이루었다 하고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느님 고맙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의 스포츠맨다운 체격을 보아도 알거니와 그는 여간에서 종교적 신앙을 가질 사람은 아니었다 자기가 퍽 물질적이요 관능적인 것이 순옥의 몽상적이요 신앙적인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였고 또 순옥을 대하여서도 자기와 순옥과 둘이 합하는 것이 반쪽과 반쪽이 합하여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8시가 거진 다 되어서 허영의 마음이 밥찾듯 졸아들 때쯤 하여 옥색 모시 치마 적삼을 입은 순옥의 모양이 서대문으로 돌아서 오는 전차에서 내려섰다 허영은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허둥지둥 순옥이가 오는 편으로 마주 걸어갔다 순옥도 허영을 보았으나 못 본 채 하고 걸어왔다 허영은 어젯밤부터 벼른대로 순옥의 앞에 길바닥의 오른편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깍지를 껴서 순옥의 앞에 높이 쳐들고 오 나의 여왕이시여 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가늘고 또 하도 의외여서 순옥의 기아는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무릎하기 아프세요? 하고 순옥은 놀라면서 우뚝 섰다 허영은 싱거운 듯이 일어서며 무릎에 먼지를 떤다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이야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지시게 오른편 무릎을 꿇고 오 나의 여왕이시여 하고 부른 것이에요 어마 순옥은 그제서야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빙긋빙긋 웃고 지나가는 듯해서 낯이 화끈거렸다 아니 그게 무슨 짓이세요? 순옥은 떨리는 다리로 허영보다 앞서서 걸으면서 책망조로 톡 쏘았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대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순옥 씨 구둣등에 입을 못 맞춘 것도 죄송한데 하고 부글부글하는 허영을 볼 때 순옥은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닫고 오늘의 모험에 어떠한 큰 위험성이 있지는 아니한가 무시무시하였다 차를 타고 앉아서도 순옥은 한 번 더 글쎄 그게 무슨 짓이세요?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는 건 다 뭐고 오 나의 여왕이시여는 다 뭐예요? 누가 아는 사람이 보았으면 일을 어찌해? 하고 허영을 몰아세웠다 그것은 차 속에서나 월미도에서 또 그런 슥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여 방패 마귀를 하자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인천까지 가는 동안에 허영은 매우 흥분한 모양으로 도무지 안접을 못하고 안지락 일락 순옥의 마음을 기쁘게 해볼 양으로 애를 썼다 그러나 순옥은 원래 애정도 없건만은 더욱 질려서 뾰루통하고 있었다 일일이 허영의 대꾸를 하다가 종작 없는 허영이가 이 조인 광자 중에서 또 무슨 서양식 연극을 연출할지도 모르는 까닭이었다 순옥이가 하도 쌀쌀한데 화가 났는지 허영은 다른 자리에 가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시호유 호텔에 다다라서 바다를 바라보는 3층 남양방을 점령하고 앉아서부터는 허영은 새로 기운을 내었다 아이 참 그게 무슨 짓이세요 순옥은 바다를 향한 등교 위에 앉아서 또 한 번 허영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그 어조는 아까보다 부드러워서 얼마쯤 유머를 띄었다 순옥씨 그게 대해 진정이아요 허영의 눈은 빛났다 그렇게 연극을 하는게? 순옥은 웃는다 하 순옥씨는 서양식 교육만 받아서 위에 우술착질을 하고 처만 조난을 하며 목불 잠사하고 아 뭐예더라 오 그리고 이렇게 합장하고 우여삼잡하고 그리고는 에 또 옳지 물러가 일면에 주 그게 다 무슨 소리야요? 부처님 앞에 가면 말하여 오른편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되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부처님을 싸고 오른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 번을 돌고 그리고는 이렇게 한편 구석에 물러나와서 이렇게 공손하게 꿇어 앉아서 부처님 처분을 기다리거든요 허영은 일면 그것을 한다 순옥을 싸고 세 바퀴를 돌아서 저편 구석에 가서 꿇어 앉는다 아주 정말인 듯 웃지도 아니하고 순옥은 허영이가 하는 일을 처음에는 웃음으로 알았으나 허영의 표정이 갈수록 더욱 엄숙해지고 그 숨길까지도 시근거리는 양을 보고는 웃어버릴 수도 없는 듯한 무서운 압박을 느꼈다 순옥은 아무쪼록 허영을 보지 아니하려고 멀거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허영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그러시지 말고 이리 와 앉으셔요 하고 맞은편 등교위를 가리킨다 허영은 그 약간 지방기운많은 얼굴 근육을 실룩거리며 순옥이가 가리키는 교위에 와 앉는다 오늘 좀 여쭐 말씀 있어서 바쁘신데 인천까지 오십사하고 했어요 순옥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네?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선생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아시는 게 뭡니까? 7년 동안 한결같이 허선생께서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뭘 잘못 봅니까? 네 말에 허영은 벌떡 일어나서 이번에는 두 무릎을 꿇고 깍지 손을 하고 순옥을 쳐다본다 아이 그러시지 마시고 이게 말입니다 그건 하느님 앞에서나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게죠 옛날 서양 무사들이나 하는 일이고 흉해요 일어나 앉으세요 순옥씨가 내 하느님이세요 오 블라스피머스 하느님께 제대는 말씀이에요 아니 정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순옥씨를 당신으로 알고 찬미하고 예배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셨어요 순옥씨를 비너스라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순옥씨는 내게는 예술의 힘만이 아니라 창조의 신이시고 구원의 신이세요 아이 참 하늘이 무서운 말씀도 하시네 정말입니다 내가 아는 말이 그 말뿐이에요 그 이상 말은 나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도 내가 순옥씨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뜻을 10분지 1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 말에 거짓이 있으면 금시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고 저 바다가 뒤집힐 거예요 어떻게 맹세를 하랍니까 이 이상 무엇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랍니까 글쎄 그게 잘못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무엇인데 여러 억만 명 인류 가운데서 한 계집애 그것도 변변치 못한 한 계집애를 그렇게 하느님 같이 아신다는 것이 앤통 거짓 말씀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신 것이었든요 아니요 이것이 이론으로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내 신념이니까 내 신앙이니까 거기는 절대로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 선생은 시인이시니까 참 말씀도 잘하셔 말씀이 아름답고 힘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저 시죠 정말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정말이면 큰일 나게 그동안 내게 하신 여러 편지에 쓰신 말씀이 다 정말 같으면 허 선생은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 계시더라도 몸은 빠짝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피둥피둥하신데 정말 그렇게 애를 태우시고요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요 허 선생의 편지는 글 공부고 말씀하시는 건 음경 공부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합장하시는 건 연극 공부고요 아니에요? 제가 바로 마쳤죠? 순옥은 제 말이 과도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웃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을 들은 허영은 얼굴 근육만 실룩거릴 뿐이요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수치와 분노를 뒤섞은 감정이 가슴에 끌어올랐다 그 중에도 순옥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허영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순옥은 교위에서 일어나며 전 가서 목욕하고 올 테에요 허 선생도 목욕이나 하세요 학원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옥이가 나가는 뒷모양이 사라지자 허영은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이를 악물고 부르르 떨었다 그 눈에는 잠깐 살기가 지나갔다 그러나 허영 자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허영은 옷을 확확 벗어던지고 사복을 입고 수건을 들고 나가려다가 방 구석에 놓인 순옥의 큼직한 핸드백이 눈에 띄어서 우뚝 섰다 이 속에 무엇이 들었나? 하며 허영은 검정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을 쳐들고는 당장 열어보려는 듯이 장식에 손을 대었다가 열지는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보면서 달그락 하는 소리가 이상한 듯이 고개를 두어 번 기웃거리고 그리고는 그 핸드백의 서너 군데에 제 입을 대어보고 그리고는 도로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는 그 곁에 떨어진 초록줄 남줄이 있는 순옥의 손수건을 들어 열정적으로 코와 입에 대고 그리고는 마치 앞서 나간 순옥을 따라잡기나 하려는 듯이 문 닫히는 소리도 요란하게 나가버렸다 순옥이가 목욕탕에서 돌아온 때에는 허영은 벌써 돌아와서 칼라 닉타이까지도 다 하고 교의에 앉아있었다 전 머리 빗을 테니 잠깐 나가 삼박 오세요 하는 순옥이 말에 순순히 일어나 나가는 허영의 뒷모양을 순옥은 가엾은 듯이 바라보았다 허영을 내쫓고 순옥은 감은 머리를 볕에 말리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때마침 밀물이어서 치맛자락 같은 물 끝이 조금씩 기어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서울서 온 듯 싶은 5,6세, 7,8세 되는 아이들이 물의 성을 싹고 돌다가 밀물에 쫓겨서 무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를 옮기고 거기 또 밀물이 들어오면 또 옮기고 하였다 이리 파 놓고 싸놓고 한 사업들은 조금씩 조금씩 물결에 먹혀서 마침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서 순옥은 마음이 서글펐다 썰 물에 나갔던 낚싯배들이 둘씩 셋씩 흙불 및 돛을 달고 올미도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보였다 경치 좋죠? 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허영이가 물가새 모래판에서 서서 머리 풀어여친 순옥이 모양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허영의 손에는 코닥 사진기가 들려 있었다 순옥은 자기가 그 카메라 속에 들었는가 하여 깜짝 놀랐으나 그 조그만 사진기에 3층에 선 제 얼굴이 도저히 분명히 박혀지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는 허영에게 안이 보이도록 방에 들어와 앉아서 얼른 얼른 머리를 틀었다 허영이가 바닷가에 나가서도 그 눈이 순옥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물을 것도 없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심코 난관에 기대어선 젊은 여성의 포즈는 비록 애인이 아니라 하여도 남성에게 무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허영은 양복 주머니에 감추어 갔었던 사진기계로 순옥의 모양을 필름에 잘하는 대로 박은 것이었다 왜 제게 말씀도 안 하시고 사진을 박으세요? 그 풀림 이루어주세요 허영이가 방에 들어온 뒤에 순옥은 이렇게 짜증을 내었다 염려 마세요 그냥 보아도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사진으로야 더구나 모르죠 그럼 그건 해서 뭐해요? 나 혼자만 알거든요 나 혼자만은 화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허영은 이런 소리를 하고 웃었다 뭘 그러세요? 불어 그러시지 어떻게도 그렇게 제 사랑을 몰라 주십니까? 순옥 씨에게도 사랑을 해도 보시고 받아도 보셨겠지만 아니에요 전 누굴 사랑해 본 일도 없고 사랑을 받아 본 일도 없습니다 또 일생에 장차도 사랑을 하거나 받거나 할 생각도 없고요 사랑을 안 받으시더라도 제 사랑만은 아니 받지 못하십니다 순옥 씨께서 받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제 속에 있는 사랑을 말짱 순옥 씨 문전에 갔다가 바칠 것이니까요 제 문전에? 네 제가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셔 그래도 날마다 찾아가 죽는 날까지 순옥 씨 문전에 날마다 찾아가거든요 가서는 받으시거나 말거나 피묻은 제 사랑을 댁 문전에 두고 온단 말씀이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 참 말씀도 재미있게 하셔 모두 씨야 호호호 점심이 들어왔다 한현은 무엇인가 알아내려는 눈으로 허영과 순옥을 번갈아 본다 좋으시겠어요 한현은 이 두 사람이 몰래 서로 만나는 작자들이로구나 하고 진단한 뒤에 이런 소리를 한 마디 던진다 서로 더 먹으라고 권하는 말도 없이 싱겁게 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의 모양을 본 한현은 흥이 깨어져서 더 농담도 아니하고 밥상을 들고 나가버린다 아이 저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순옥이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깨트린다 순옥이가 보기에 허영은 제 쌀쌀한 태도에 퍽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참말요 저 바다로 한정 없이 가보았으면 허영은 한숨을 짓는다 허선생 순옥은 등교 위에 앉으면서 허영을 부른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네 말씀하셔요 제가 속에 있는 대로 말씀할게 놓여시지 마세요 네? 순옥씨가 바로 제 머리를 밝이로니 성랠 허영이가 아닙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나 고맙게 듣겠습니다 저는 허선생을 좋은 어른으로 존경은 해요 천만에 그리고 허선생께서 저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 뜻을 고맙게도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아마 허선생만큼 저를 사랑해 주실리가 과거에도 없었거니와 미래에도 없을 줄도 잘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렇게 꺼정 저를 알아주십니까? 하는 허영은 금시에 웃음과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렇지만 말씀이야요? 하고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잠깐 입술을 빨았다 7년을 두고 참아 못해오던 말을 그것은 역시 허영을 절망시킬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네 말씀하셔요 저는 순옥씨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알아주시는 줄은 몰랐어요 순옥은 더욱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렇게 머뭇머뭇 하다가는 마침내 말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 것만 같아서 고개를 번쩍 들면서 그런데 말씀이야요 제가 제가 선생님께 원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고 순옥은 또 고개를 숙인다 원이요? 네 무슨 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순옥씨께 원할 것이 있지 순옥씨가 제게 무슨 원이 있으셔요? 제 원을 꼭 들어주셔요? 네 말씀만 하셔요 무엇은 안 들어 드립니까? 내 목숨이라도 버려라 하시면 금시에 버리겠습니다 다른 원이 아니라요 다른 원이 아니라요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요 네 저를요 네 선생님께서 저를요 네 제가 순옥씨를요 네 선생님께서 저를요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요 그럼 말씀해요 허선생님께서 저를요 이제부터는 사랑하지 말아 주셔요 내버려 주셔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저를 아주 잊어버려 주셔요 순옥은 말을 마치고 허영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기름기 있는 얼굴이 갑자기 피 한 방울 없이 해석해질까 그것은 마치 암피노톡신 제1호 중독이 된 상태와 같았다 분명 그는 아타락시아 상태에 빠졌고 동시에 아타락시아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순옥은 그의 코에 숨이 있는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이것은 결코 시인의 용변도 배우의 연극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이다 순옥은 허영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죽은 듯 하던 허영은 고개를 들고 길게 한숨 한숨을 쉬고 나서 잘 떠지지 않는 눈을 가까스로 뜨며 그게 정 말씀이에요? 무엇이요? 순옥씨께서 저를 버리신단 말씀이 정 말씀이에요? 버리다뇨? 제가 뭘 허선생을 버리고 말고 합니까? 허선생께서 다시는 저를 생각하시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아주 잊어버리시란 말씀이죠 말씀하셔도 쓸데없는 걸 생각하시면 뭘 하십니까? 그러니 아주 남아답게 생각을 뚝 끊어버리시란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정 말씀이에요?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씀을 여쭙니까? 아니 저를 떠보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저를 발길로 차 버리신단 말씀이에요? 네 정 말씀입니다 오래 두고 별러서 오늘 그 말씀을 엽집고자 인천으로 보시고 온 거예요 제가 태도를 애매해 가지는 것이 도리어 허선생께 제가 되는 듯 싶어서요 허선생께서도 늙으신 아버님의 애아드님이시라는데 어서 혼인을 하셔야죠 뭐 그러신 것도 아니시겠지만 혹시나 저 같은 것을 믿으시고 천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단히 마음을 잡아먹고 똑바로 여쭙는 겁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할 것 같습니까? 왜 안 하셔요? 아니요 그건 저를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순욱씨한테 버림을 받는다면 저는 일생 다른 여자하고는 혼인을 안 해요 그거야 자유시죠 절도로 단념하라고 하신 것은 허영아 너는 죽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욱씨를 잃어버리고 허영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칼로 목을 따 죽지 아니하면 염통이 터져서라도 죽을 것입니다 죽고 말고요 어떻게 살아요? 빛을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허영이는 죽는 날입니다 순욱씨 허영이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허영은 어성이 떨리고 어음이 분명하지 못한 것까지도 있었다 그 빛 없는 눈 들먹거리는 가슴 밭은 숨소리 혈색 있고 떨리는 입술 이러한 것을 볼 때 순욱은 제 마음의 평영을 안 정하기가 심히 어려웠다 네, 그럼요 사시거나 돌아가시거나 다 자유시죠 하고 야멸친 마지막 말을 던지기는 던졌으나 그 음성은 힘이 없고 또 떨렸다 지금까지의 순욱은 허영을 기차는 존재 좀 이상이 아릇한 성격을 가진 사람 어디 이것이라고 집어내서 험잡을 것은 없으면서도 암만 해도 사랑해지지 않을 인물로 생각하여 왔으나 한 걸음만 넘어가면 죽음의 경계에 들어설 듯한 이 순간에 허영의 모양을 대할 때에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불쌍한 생각만이 순욱의 뼈를 절이게 하였다 네, 죽거나 살거나 다 제 자유죠 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는 허영의 말은 벌써 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허영은 분명히 몸을 움직일 힘을 잃어버린 동시에 그 마음도 움직임 없는 혼동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그의 가슴 앞에 힘없이 쭉 늘어진 머리가 가쁜 숨결을 따라서 들먹거릴 따름이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낙심할까 커다란 남자가 저렇게도 쭉 늘어질 법이 어디 있을까 하고 순욱은 시련의 타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것이 어떻게나 무서운 것임을 알았다 만일 안빈이가 자기더러 곁에 있지 말고 물러가서 다시 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 자기가 받을 타격이 이런 것일까 하고 순욱은 전신에 소름을 끼침을 깨달았다 가해 없는 인생 가해 없는 허영 순욱의 눈에 허영은 벌써 자기의 사랑을 구하는 장정인 남성이 아니라 길가에 쓰러진 불쌍한 강시와 같았다 참아 못할 일이다 하고 순욱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허영의 숨결과 같이 순욱의 숨도 가쁘고 입에 침이 마르고 손끝 발끝이 싸늘하게 식어 올라왔다 허영의 심장의 아픔이 쑥쑥 순욱의 심장에도 울려오는 것 같았다 상사병 상사뱀 하는 생각이 순욱의 머리에 지나간다 주인집 딸을 짝사랑으로 삼화하다가 병들어 죽은 머슴이 뱀이 되어서 주인집 딸의 몸에 감겼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고요한 방에서 물결소리가 이따금 울려왔다 순욱의 팔뚝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켰다 가슴이 뻐근하고 갈비떼들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허영은 의식을 상실한 중병 환자와 같이 그 머리와 어깨가 이따금 격련을 일으킨 모양으로 떨릴 뿐이었다 가엾어 불쌍해 이러한 치근한 마음이 천근의 무게로 순욱을 내리둘렀다 그 동안이 한 시간 반은 지났을 것이다 순욱은 이 신을 차마 더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방구석에 놓인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가재로 싼 주사기와 약병과 시험관을 꺼내었다 순욱은 주사기와 다른 재구를 들고 다시 아까 앉았던 등교 위에 와 앉았다 순욱은 약병들을 테이블 위에 벌려놓고 나서 허선생! 하고 불렀다 허영은 대답이 없다 허선생! 여보세요! 세 번째 부르는 소리에 허영은 비로소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은 없었으나 오래 울고 난 사람과 같이 허탈된 빛이 보였다 순욱은 한 번 더 가엾다고 생각하였다 허영은 테이블 위에 벌려놓은 병들과 순욱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보고 눈을 좀 크게 떴으나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그렇게 얼음가루가 날리던 순욱의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도는 것을 보고는 허영은 얼어붙었던 몸이 약간 녹는 듯함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순욱은 허영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부드럽게 웃으면서 수고 좀 해주셔요 미안하지만 제 피를 좀 뽑아주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하면서 왼편 팔을 소매를 걷고 테이블 위에 내어놓았다 금방 목욕을 하고 나온 젊은 살은 옷같이 희고도 솜같이 부드러워 보였다 피를 어떻게 뽑아요? 허영은 순욱이가 시키는 대로 순욱의 곁에 와 선다 이 주사침으로요 여기를 푹 찌르세요 여기요 파란 정맥이 배지 않아요? 침끝이 요 정맥 속으로 들어가도록 찔러가지고 이 주사통을 쭉 누르고요 이 유리 박맹이에 지그시 빼세요 그러면 피가 나옵니다 하고 주사기를 허영에게 준다 허영은 반 정신밖에 없는 사람 모양으로 주사기를 받아들고 순욱의 팔 오금을 들여다보았다 순욱은 한 손으로 팔 운마디를 꾹 누르고 주먹을 발끈지어 정맥이 두드러지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비록 몸이 수척한 편이라 하더라도 역시 젊은 여자의 몸이라 정맥이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았다 여자의 혈맥이 돼서 이렇게 희미합니다 요 파르스름한 대를 사정없이 푹 찌르세요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어서 찌르세요 허영은 떨리는 손으로 주사침 끝을 파르스름한 대 대고 꾹 눌렀다 순욱이 팔은 잠깐 움찔하였다 이제 잡아다녀 보세요 허영이가 주사기의 유리봉을 지그시 뽑는 대로 빨간 순욱의 피가 솔솔 주사통 안으로 솟아올랐다 15라고 쓴 데까지 올라오도록 뽑으세요 피는 차차차 올라와서 5를 지나고 10을 지나고 15에 다다랐다 그만 빼세요 허영은 피든 주사기를 들고 후유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첫번이신데도 썩 잘하세요 아주 의사같으신데 이제 저 교회에 앉으세요 이번에는 허선생 피를 좀 뺄 텐데 주시겠어요? 그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죽음의 고민에서 깨어난 허영의 첫말이었다 순욱은 주사기에 피를 시험관에 넣고 거기다가 갈색 유리병에 든 약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꼭 마개를 하여놓고 주사기에 묻은 피를 알코올로 씻어서 찻종 하나에 쏟아버린 뒤에 테이블 위에 내어놓은 허영의 8오금을 알코올 솜으로 빡빡 훔치면서 슬픈 피, 괴로운 피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처럼 슬프고 괴로운 날은 없었습니다 허선생께서도 무척 괴로우신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슬픈 사람의 피가 제일 깨끗한 피라나요? 그럼 용서하세요 아프시면 어떻게 해? 하고 순욱이가 주사침을 가지고 주저하는 것을 보고 허영은 어서 피를, 제 피를 뽑으세요 제 몸에 있는 피를 제다 뽑으셔도 좋습니다 순욱 씨께 소용이 되신다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제 피를 다 들여도 좋아요 만일 괴로운 피, 슬픈 피가 있다면 그 점으로 제가 제 피가 넉넉히 표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목을 좀 지셔요 팔 운마디를 꽉 누르시고 네, 됐습니다 이제 손을 펴셔요 누른 것도 놓으시고 아까 순욱의 피가 솟던 모양으로 수사통에는 허영의 슬픈 피, 괴로운 피가 솟아올랐다 순욱은 주사침을 빼고 침자리에 반창고를 바르고 손바닥으로 두어 번 꾹꾹 누르고 나서 와이셔츠 소매를 내려주고 또 한 번 고맙습니다 아프셨겠어요 제가 무엇인데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허 선생을 아프시게만 해드려요? 하고는 피를 다 처치하고 피를 담은 시험관과 주사침을 핸드백에 넣어서 아까 놓았던 자리에 갖다 놓고 교회에 돌아올 때에는 허영은 순욱의 피 씻은 찻종을 입에 대고 마시고 있었다 순욱은 깜짝 놀라며 어머나 그게 뭔데 잡수셔요? 순욱 씨 피를 마셨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순욱 씨 몸으로 돌아다니던 피를 마셨습니다 한은 허영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순욱은 한 손으로 교의 등을 잡고 거기다가 몸을 기대는 듯이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동안에 또 물결 소리가 들리고 시계 소리가 들렸다 순욱은 두어 걸음 테이블 옆으로 나오며 허 선생! 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불렀다 허영은 눈물이 어룽어룽한 낯을 쳐들었다 허 선생! 네! 두 사람의 음성은 다 같이 떨렸다 허 선생! 저를 허 선생 마음대로 한번 안아보셔요 3분 동안만 제 몸을 허 선생에게 맡겨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선채로 저를 안아보셔요 하고 순욱은 팔을 벌렸다 정 말씀이아요? 허영은 어리둥절한다 네 정말입니다 그러나 3분 동안만 여기 이렇게 선채로 허영은 마지못하다는 듯이 심히 부끄러운 듯이 교우에서 일어나서 양복 저거리 소매로 아이들 모양으로 눈물을 이렇게 저렇게 씻고 순욱의 두 어깨를 껴안는다 순욱을 껴안은 허영은 팔만 아니라 전신을 부르러 떤다 그의 숨결은 임종하려는 사랑과 같고 그 눈에는 새로운 눈물이 고여서 주르르 두 뺨으로 흘러내린다 입술에는 경련이 일어난다 처음 이성에게 안겨보는 순욱의 가슴도 흔들릴 것 같았다 오직 순욱에게는 잘 알 수 없는 남성의 애욕의 고민 특별히 허영이라는 좀 못난 듯하고도 순진한 남성의 애욕의 고민에 대한 호기심과 측인이 여기는 마음이 그의 열정에 화약고에 불을 지르기를 금하고 냉정한 제3자인 관찰자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였을 뿐이다 두어치 거리를 세워두고 순욱의 얼굴과 눈을 들여다보는 허영의 눈에는 순욱의 얼굴이 온 천지에 가득히 차는 것 같았다 그 검고 맑은 눈알이 바다 모양으로 또 맑은 밤하늘 모양으로 한없이 한없이 멀리 퍼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허영은 차차 눈이 희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만 솟아오르는 감격의 눈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폭풍과 같이 격동하는 감정이 마침내 다시 신경개통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었다 순욱은 허영의 눈에 점점 불길이 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마치 성난 맹수의 눈에 일어나는 빛과 같다고 생각될 때 순욱은 몸서리 젖었다 두 어깨를 감은 허영의 팔은 점점 조여들어서 숨이 답답할 지경이었다 그 숨결은 더욱 거칠어지고 더욱 뜨거워져서 마치 열대 사막을 거쳐오는 바람결과 같았다 그 숨결에는 차차 일종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아모로겐 유황과 암모니아 냄새 순욱은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약간 돌렸다 허 선생 네 눈을 감으세요 허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뺨을 순욱의 뺨에 꼭 갖다가 붙였다 순욱은 피하려고 아니하였다 허락한 3분 동안에 허영으로 하여금 실컷 자기의 체온에 만족하게 하리라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순욱의 숨도 갑봤다 순욱의 눈은 허영의 어깨 위에 놓인 제 팔목의 시계에 있었다 까만 초침이 쬐각쬐각 소리를 내며 오똘오똘 돌고 있었다 2분 10초 15초 30초 40초 50초 55초 56 7 8 9 초침을 따르던 순욱의 눈은 시계를 떠났다 순욱은 고개를 허영의 머리에서 멀리 떼며 허선생 3분 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허영은 눈도 뜨지 아니한 채로 떨어지려는 순욱의 머리를 한팔로 끌어당기면서 1분 1분 1분만 더 하고 얼버무렸다 순욱은 빙글에 웃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기 시작하였다 5초 10초 15초 까맣고 몽토록한 초침은 오똘오똘 쬐쬐거리고 뛰었다 허영의 팔이 순욱의 허리께로 흘러내릴 때 순욱은 얼른 그것을 끌어올렸다 또 흘러내리려는 것을 또 끌어올렸다 45초 50초 55초 56 7 8 9 순욱은 시계를 찬 손으로 허영의 어깨를 가볍게 떠밀면서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매어 달리는 어린 것을 떼어놓으려던 어머니와 같은 감정을 생각하면서 허선생 이제 4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노셔요 하고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입니다 1분만 더 네? 1분만 1분만 더 더는 말씀 안해요 허영은 이렇게 보채었다 10초 20초 21 2 3 4 5 까마몽토란 순욱의 초침이 또 다른 박지를 시작하였다 허영의 입술이 펄펄 끊는 입술이 순욱의 뺨을 스치면서 돌기를 시작하였다 순욱은 어쩔까 하고 잠깐 주저하였으나 허영의 입술이 순욱의 입술을 찾기 전에 얼른 고개를 돌렸다 45초 6초 7초 허영의 몸이 순욱의 가슴에 실리기 시작하였다 55 6 7 8 9 순욱은 몸을 한편으로 비키면서 허선생 인제 5분입니다 인제 그만두셔요 하고 등에 붙은 허영의 팔을 가만히 떼고 몸을 빼고 나와서 등교 위에 앉았다 허영은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다 순욱은 초인종을 눌렀다 한여가 옵니다 교 위에가 앉으셔요 허영은 몸을 내어던지듯이 교 위에 앉았다 한여가 왔다 차 가져오고 심해와요 아참 자동차 하나 부르고 한여는 나갔다가 차를 넣어 가지고 들어와서 자동차는 불렀다고 하였다 허선생 차 잡수세요 순욱은 차 한 잔을 허영에게 주었다 허영은 차를 받아서 입에도 안이 대고 테이블 위에 놓는다 허영은 순욱의 촉감이 아직도 몸에 닿은 듯하여 정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허선생 허영은 한숨을 쉬며 입이 마른 듯이 차를 들이마신다 허선생 네 그렇게 눈을 감으시고라도 젊은 여자의 몸을 안기만 하시면 만족하신다면야 하필 순욱이라야 할 것은 뭐 있어요 다른 젊은 여자의 몸뚱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재부털랑 제 생각은 마세요 저보다 더 젊고 육체도 풍화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말썽 없이 잘 순종하는 여자를 한 분 택하셔서 어서 혼인을 하세요 허선생 결혼식에는 제가 들러리를 서드리든지 웨딩마치를 쳐드리든지 할 테니 그게 좋지 않아요 아차 잊었네 미안하지만 제 피 한 번 뽑아주셔요 선생님 피도 또 한 번 주시고요 사랑에 불타시는 피가 어떠한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허영은 말이 없었다 서울역 앞에서 순욱은 전차로 따라올 듯한 처세를 보이는 허영에게 허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오늘 실례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전차에 뛰어올랐다 순욱이가 병원에 돌아온 것은 저녁 6시 조금 전이었다 안빈이 그때까지도 병원에 있었다 일요일 오후는 원장 안빈이 입원 환자의 병실을 순회하여 말로 위안을 주는 시간이었다 약보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보다 정성스러운 마음 이것을 병 치료의 주안으로 삼는 안빈은 어느 날 해진 시간에도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암이 아니지만은 특별히 일요일 오후를 순전히 그 일을 하는 시간으로 떼어놓은 것이다 병자를 위로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낫습니다 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려운 병이라도 어떤 정도까지 그 병의 성질을 잘 알아듣도록 병인 당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을 주고 병에 가장 해로운 것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바라여 동요시키는 것이요 병을 치료하는 가장 큰 힘이 몸과 마음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준다 환자들은 안빈의 이 정신적 치료 방법을 신임하였다 그리고 안빈의 화평한 얼굴과 정성된 위안의 말을 접하고 난 뒤에는 환자들은 한결 병이 가벼워진 것 같이 느꼈다 순옥이가 병원에 돌아왔을 때에는 안빈은 아직 예방위를 입은 채로 진찰실에 앉아 있었다 댕겨왔습니다 순옥은 안빈이가 아직 집에 가지 아니한 것을 다행히 여겼다 인천 갔었다고 안빈은 순옥을 바라보았다 네 월미도 다녀왔어요 월미도? 네 혈액을 몇 가지 얻어왔습니다 하고 순옥은 핸드백 속에서 혈액 넣은 시험관 넷을 꺼내어 안빈에게 보인다 그 시험관에 A1 A2 B1 B2 라고 번호가 씌어 있었다 안빈은 그 시험관을 받아 서창으로 드는 볕에 잠깐 비춰보면서 이건 왠피요? 하고 의아한 듯이 순옥을 바라본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면서 번미나는 피하고 사랑하는 피하고야요 그 중에 측은의 피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번미네 피하고 사랑의 피? 네 그런데 이 피는 어디서 어떻게 얻은 거요? 순옥은 고개를 더 숙이고 이윽히 말이 없다가 시험이 다 끝나시거든 말씀 여쭙겠어요 하고 또 한참 주저하다가 그런데 선생님 그 피 시험하실 때에는 저도 곁에서 보게 해주세요 왜? 글쎄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럽니다 안비는 순옥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듯이 한 번 순옥을 훑어보고 나서 케어 묻는 것이 합당치 않을 것을 알고 화두를 돌려서 그런데 이 피는 채취한 지 몇 시간이 됐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쯤 됐어요 그럼 순옥이 이리 와 하고 안비는 그 시험관을 들고 시험실로 갔다 순옥은 그 뒤를 따랐다 안비는 시험실에 들어가 전등을 켜놓고 실험상 앞에 앉으면서 교위 하나 갖고 거기 앉어 괜찮아요 저 여기 서서 봐요 넷을 다 검사하자면 두 시간은 걸릴 걸 괜찮습니다 하고 순옥은 안비 내 옆에 어깨 너머 시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그의 한 손은 안비 내 교위 등을 짚었다 안비는 비투라고 쓴 시험관의 마개를 빼었다 마개를 뺀 시험관의 입에 코를 대어보고 강한 아모르겐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 피를 다른 시험관에 갈라넣어서 몇 가지 시약을 쳐보고 그리고는 나머지 피를 침전시키기 위하여 시험관 세우는 자리에 세워놓고 또 한 번 아모르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음에 마개를 뺀 것은 A1이라고 쓴 것이었다 안비는 킹킹하고 소리를 내며 그 냄새를 맡아보고는 몇 번인지 모르게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것은 그 피에서 아모르겐 속에 자극성 치기가 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5년 동안 인류의 혈액과 동물의 혈액을 시험하는 동안 일찍 보지 못한 현상이다 안비는 대단히 중대한 흥미를 느낀 듯이 자리에 일어나서 책장에서 서너 권 책과 약장에서 서너 가지 약을 가져다가 실험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분주히 책 페이지를 떠들어 보았다 그리고는 또 한 번 A1의 피를 맡아보고 그리고 그 피를 다른 시험관에 따라 거기다가 지금 약장에서 찾아온 시약 하나를 몇 방울 떨어뜨리자 시험관에서는 옥도종기 빛과 같은 진기가 피어오르고 그 냄새는 안비 내 등 뒤에 선 순옥이 코에도 닿았다 순옥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코를 막았다 구리다거나 고리다거나 말로는 도저히 그 백분지 일도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흉악한 냄새다 치소다 하고 안비는 고약한 냄새도 잊어버린 듯이 연필을 들어서 실험상 위에 도인 메모랜덤 백지 위에 A1 치소 라고 적어 놓았다 순옥은 화학 교과서에서 불쏘니 치소니 하는 것을 배운 것과 선생이 치소 발생하는 시험을 할 때 아이들이 코를 막고 낄낄거리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때 선생이 이 치소를 우습게 설명하여 이 치소는 모든 원소 중에 제일 냄새가 고약한 원소다 그러므로 우주 안에 가장 냄새 고약한 물건인데 이를테면 악한 사람이 욕심 썩어지는 냄새라고나 할까 너희들이 마음속에는 일생에 치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하던 것도 기억되고 또 오늘 월미도에서 허영이가 이 치소를 발생하느라고 애쓰던 모양을 생각할 때 순옥은 쓰디쓴 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에이완의 피를 처치하고 난 안비는 대단히 흥분된 듯이 교우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순옥의 두 어깨를 잡고 순옥이 고맙소 에이완에서 내가 기다리던 것을 찾았소 애욕의 번민 속에 반드시 있으리라고 상상하였던 치소를 찾았소 역시 애욕에서 오는 번민이라는 건 더러운 게야 냄새 고약한 게고 순옥이 고맙소 하고 순옥의 어깨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걸상에 앉는다 다음에 안빈의 손에 들린 것은 비유안이다 순옥은 제 피가 바야흐로 시험 대리라는 것을 보고 가슴이 자주 뛰었다 안비는 우선 유리관의 마개를 빼고 그 냄새를 맡아 보았다 아모르겐 하고 안빈이 연필을 들어 비유안 아모르겐 이라고 메모랜덤에 적을 때에는 숨이 막힐 듯 했다 그래서 속으로 순옥은 비유안이 어째 아모르겐이야 하고 혹시 자기 번호를 섞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 몇 가지로 실험한 결과로 안비는 비유안 아모르겐 이라고 쓴 곁에 ANP3 이라고 적었다 그것은 비유안 혈약 속에서 아모르겐의 암피노톡신 3호가 검출되었다는 뜻이다 안비는 비유안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마지막으로 안빈의 손에 마개를 뽑힌 것은 비 2호 시험관이었다 안비는 전과 마찬가지로 그 시험관 입에다 코를 대었다 안비는 그 피의 냄새를 깊이 깊이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순옥은 아득하득하여 지리만큼 흥분이 되었다 허용을 불쌍히 여기느라고 자칭하던 비유안의 피에도 유안과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아모르겐 뿐이었었다 하면 5분 동안이나 허용의 품에 암겨있던 비 2의 피는 더 알아볼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자기 순옥은 결국 범상한 계집 동물의 한 암컷에 지나지 못하는가 하고 몸부림하고 울고 싶었다 그래서 순옥은 차마 메모랜덤에 씌어있는 안빈의 글자를 바로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실험실에서 뛰어나가 한정없이 달아나고도 싶었으나 그리할 의지력조차도 순옥에게는 남지 아니하였다 그때 순옥에게 아우라몬 피어 아우라몬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멀리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와 같았다 순옥이 아우라몬야 성인의 피에서 발견되리라고 생각하였던 아우라몬야 하고 교회에서 일어설 때 순옥은 내비녀를 일으킨 사람 모양으로 안빈의 몸에 쓰러지고 말았다 순옥이 순옥이 이렇게 다섯 번이나 부른 때에야 순옥은 휴이 한숨을 내어시고 눈을 떴다 순옥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안빈의 가슴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다 아마 이삼분이나 지나서 순옥은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가는 음성으로 선생님 피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 아우라몬 순수한 아우라몬 성인의 피에서나 얻어버리라고 생상하고 있던 아우라몬야 순옥이 정신 차려요 난 그것이 니피인 줄 아오 그것이 순옥이 피야 하고 손으로 순옥이 머리를 쓸어주었다 순옥은 다만 입안의 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할 뿐이었다 안빈의 품과 가슴에 몸을 의탁한 순옥은 마치 흠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잠이 들어 버린 어린아이 모양으로 차차 숨소리가 깊어지고 느려졌다 내빈혈 상태로 창백하던 얼굴에도 흥분이 돌았다 더구나 검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3분지 1쯤 가려워진 한편 깃바퀴가 마치 봉사꽃 모양으로 불구스레하고 그보다도 맑았다 반쯤 벌린 입술도 어린애 입술 모양으로 벌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얀 이빨에 부딪혀 울리는 듯한 숨소리가 들릴락 말락하게 색색하는 음향을 바라였다 10여년이나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3년동안이나 그 사모하는 이에 곁에 있으면서도 사모한다는 뜻도 발표하지 못하는 순옥은 우연한 기회에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사모하는 이에 가슴에 안겨지게 되며 지금까지 그립고 긴장하였던 마음이 탁 풀어져서 마치 수면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그리워하기로 말하면 안빈이가 순옥을 그리워함도 순옥이가 안빈을 그리워하는 것에 지지 않았을 것이다 안빈이가 처음 순옥을 만났을 때 가슴에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아내 옥남에게 대하여서도 자백한 일이지만 그로부터 3년동안 이 동요는 갈수록 더하여 갈 뿐이었다 안빈은 순옥의 눈이 항상 자기 위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한걸음 앞서서 알아차리고는 그 시중을 하려고 애를 쓰는 눈치라든지 순옥이가 말로나 표정으로 발표는 못하면서도 자기를 지성으로 위하고 아끼는 진정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자기의 진정이 드러날까 하여서 감추려고 애쓰는 그 가련한 정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빈은 순옥을 대할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순옥의 이러한 애정에 대해서 안빈은 함부로 무관심 무감각한 태도를 가지려 하였지만 표면으로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마음속에 움직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정은 더욱더욱 열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안빈은 순옥의 자기에게 대하는 애정이 이른바 연애의 정이라고 믿지 아니한다 더구나 자기가 순옥에게 대한 것은 어린 동생이나 자녀에게 대한 애정 이해의 것이 아닌 것을 믿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혈속 아닌 이성관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순옥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에는 안빈은 혼자 깜짝 놀란다 순옥이가 도저히 언제까지 자기 곁에 있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마음은 더욱 견딜 수 없게 간절하여 진다 안빈은 이 모양으로 순옥에게 대하여 간절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 그 아내에게 미안함을 깊이 느낄 뿐더러 겸하여 이따가 쓰러질 이 육체에 관한 모든 욕심에서 떠나려는 자신의 수도생활에 어그러짐을 느낀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순옥의 몸인가 또는 순옥의 그 맑고 아름다운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안비는 후자라고 단정하지만은 그래도 순옥의 몸을 떠나서 그 마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그것이 매우 슬프고 괴로웠다 지금 순옥이가 자기의 팔과 가슴에 안겨 있을 때 자기의 혈액에 과연 아무 변함도 일어남이 없을까 눈에 보여지는 순옥의 몸 귀에 들려지는 그 숨소리 코에 맡겨지는 순옥이 육체의 향기 그리고 팔과 가슴을 통하여 촉감되는 순옥의 체온과 부드러움 이러한 모든 감각들이 과연 안빈의 몸에 암울한 반응도 일으킬 수가 없을까 안빈은 영명 수선사의 말에 고기를 씹을 때 그 맛이 나무깨비와 다름이었거든 고기를 먹어도 좋다 젊은 여자를 품을 때 그 촉감이 시체를 품음과 다름이었거든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하여도 좋다 하는 말을 생각하고 지금의 제 마음을 반성하여 보았다 그는 자기가 성인이 되어 하는 뜻을 품은 한 속인의 지나지 못함을 제 인식 아니하지 못했다 순옥의 몸은 장차 시체로 변할 것 그리고 흙과 물로 변하여 버릴 것까지도 눈에 보이지 아니함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할 것이 비록 한순간 후라 할지라도 변할 그때까지는 아름다운 존재임에 틀림은 없었다 우주에 있는 만물 중에 사람의 몸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의 몸 중에도 어린아이와 사랑에 타는 젊은이의 몸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다른 세계에는 비록 지구의 인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지구 위에서는 어린아이와 사랑에 타는 젊은이의 몸이야말로 아름다움의 마루터기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있다가 사라질 헛개비라 하더라도 무심코 가슴에 몸을 던진 순옥은 찬미할 아름다운 존재였다 하물며 그 몸 속에 전혀 무력을 떠난 아우라몬의 혼이 있다고 생각하메랴 더할 수 없이 귀엽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 안비는 속으로 불을 지졌다 그러나 안비는 이러한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동안에 금이 납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했다 금과 납은 결코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전자의 진동수에 높고 낮음으로 납이 금도 되고 금도 납이 되는 것이라고 물리학이 가르친다 안비는 천만번에 한번 얻은 금을 납으로 변할 것이 아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안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순옥의 얼굴과 목과 손을 보며 그것이 모두 금빛을 바라는 것 같았다 불쌍해 도금을 하는 까닭이나 부처의 살이 진금석이라는 뜻이 알아지는 것 같았다 같이 이 지구가 순금으로 되었으면 온통 금빛일 것 같이 사람이 모든 무력을 떼고 아우라몬으로만 되었으면 당연히 진금색을 바랄 것이다 순옥이? 하고 안비는 순옥을 붙들어 일으켜 세웠다 순옥은 자다가 깨는 사람 모양으로 눈을 떴다 순옥 일생에 변치 말고 아우라몬으로 살아 순옥이 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 인류의 복일 것이야 아우름 아우름 순옥은 일생을 진금으로 살아 응? 나비 되지 말고 나비 되지 말고 선생님 응? 제 피가 정말 아우라몬이었어요? 그럼 3년 전에 처음 보신 제 피는 그것도 아우라몬 그러나 아모르겐이 좀 섞였었고 선생님 응? 지금 제 피는 지금 제 피야말로 유황이나 암모니아는 조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가슴을 통해오는 통해오는 아이 무엇인지 말을 모르겠어요 어째스나 선생님 몸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서 제 몸과 마음을 앤통 깨끗하게 만들어서 앤통 새 조직이 되어서 지금이야말로 순수한 아우라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는 하는 것 아니야 왜요? 외든지 지금 제 피를 좀 뽑아서 검사 좀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순옥의 피는 성인의 피어든 선생님 제가 선생님 곁에만 있으면 선생님을 모시고만 있으면 성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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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선생님을 떠나 있으면 도로 한 계집애고요 아까 월미도에서도 처음 선생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때 하는 직관에 꽤 건방진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뽑은 피에서는 아모로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비 1호예요 그런데 비 2호는 어떤 남자의 품에 오븐간이나 안겨있다가 뽑은 피인데 그것이 아우라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5분 동안에 저는 곧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선생님은 제가 오늘 월미도 갔던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또 길게 말씀 여쭈려고 아니에요 제 마음을 제가 아는 이보다 선생님이 더 분명히 들여다보십니다 아무러나 제가 아우라몬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의 것이에요 순옥은 선생님 곁에 메시고 있는 동안만 아우라몬을 가진 계집애입니다 안비는 순옥의 말을 들으며 등골에 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순옥은 자기를 성인으로나 아는 성 싶었다 안비는 자기가 문사시대의 여러 작품에 성도적인 생활과 감정을 그리기를 좋아도 하고 힘도 썼다 힘이 높고 깨끗한 감정을 그린 자기의 작품들이 순옥과 같은 순진한 청년에게 마치 작자인 안빈 자기가 그러한 높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인상 주었는가 하면 일변 부끄럽고 일변 괴로웠다 안빈의 편으로 보면 자기는 남달리 힘이 깨끗하지 못한 감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도리어 작품 중에 깨끗한 것 성스러운 것을 애써 그린 것이다 제 마음의 더러움에 진저리가 나서 창작 생활에서나 그 진저리나는 더러움을 벗어나보려는 노력에 불과하는 것이었다 안빈이가 성인이 되려고 결심도 하고 애도 쓰는 것은 사실이언이와 또 그와 한 가지로 도저히 금생에서는 더러운 속인을 벗지 못하리라고 자탄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